유튜브에 이런거 유행이잖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멘토스 손가락으로 뿌셔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 안되지 그냥 먹겠습니다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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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야 뭐야 머릿속에 뭐하실까 왜? 내 머릿속에 왜 궁금해? 내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거 다 있죠 제가 머리가 머리가 비어보입니까? 아주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든거 더 많아요 진짜 저의 뇌는 아주 큽니다 아주 아주 쭈글쭈글하고 여러분들보다 천배만배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점이 이만큼이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점이 이만큼이야 여러분들보다 한참 위에 있단 말이죠 아시겠어요? 나랑 개직원 상대가 학창시절 때도 인기 많았냐고요? 학창시절 때 지금보다 훨씬 인기 많았어요 지금보다 인기 많았어요 학창시절 때 근데 지금은 내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학창시절 때는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고 막 매점에 지나가면은 고등학교 때 매점에 지나가면은 나다 나다 아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여신노노라고 불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